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씨 우리 엄마 불쌍해 이씨 가 아니고 우리 엄마 불쌍해 드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혼도 안할 것 같아요 도망갔는데 잡아온 거고 무수정 버전입니다 이런 거는 손도 대기 싫어 갑시다 제목 우리 엄마 불쌍해 원제 우리 엄마를 싫어하는 신랑 저는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엄마가 싱글 맘으로 저를 홀로 키우셨지만 사업 수환이 좋은 엄마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아빠 없이 자랐지만 불행하게 컸다고는 생각을 안 하죠 하지만 엄마는 여자 혼자서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하신 거 살면서 제가 쭉 지켜봤기 때문에 같은 여자로서 누구보다도 기구한 삶을 사신 우리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자 혼자 저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거에 대한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버신 만큼 매일 바쁘셔서 제 곁에 없으실 때가 많았고 그래서 사랑보다는 돈으로 키우셨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밤낮 없이 바쁘셔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밤에 혼자 집을 지키다 잠이 들어야 했고 평생 바깥 일만 하셔가지고 집안일은 전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집밥 때 온 집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흔한 김치찌개도 해주신 적이 거의 없고요 그냥 매일 인스턴트만 먹고 살았고 소풍 때도 플라스틱 반찬통에 밥이랑 소세지를 한 통에 덜렁 싸주셨을 정도니까요 말 다 했죠 뭐 그래도 우리 엄마 불쌍해요 하지만 저는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이라서 애틋하고 우리 엄마 없으면 천의 고아로 굶어 죽었을 팔자인데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엄마가 돈으로 키워주신 덕에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서 불행했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엄마는 남편 없이 사시면서 저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몇 번 정도 새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분들과 함께 사셨고요 남자 복이 없어가지고 끝은 다 안 좋았어요 그렇게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가 누구보다도 대단하다고 안쓰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신랑은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해주고 제가 엄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저희 엄마를 엄청 싫어합니다 매번 이 문제로 다퉈 왔는데요 이번에 하나하나 짚어가면 저희 엄마가 왜 싫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싱글 맘이긴 하지만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홀로 키운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두 번의 이혼 경험과 그 사이 저와는 친부가 다른 오빠가 한 명 있는 상태 참고로 오빠는 엄마 전남편분과 살았어요 그리고 저를 낳으신 당시 엄마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나이 불문,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 거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마치 어린 나이의 미혼모와 같은 상황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싫대요 그리고 엄마가 50세가 거의 될 때까지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남자들과 동거를 많이 하셨기에 홀로 키웠다고 하는 건 보기 어렵대요 두 번째, 돈으로 키웠다는 말도 듣기 싫대요 누가 들으면 웃으니까 하지 말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20년 전이죠 한 달 용돈을 15만원 받았는데 집에 밥이랑 라면이랑 인스턴트 돈가스와 소시지 같은 것만 사다 두고 15만원이면 엄청 싸게 키운 거래요 학원도 안 다녀서 사교육비도 전혀 안 들었고요 여행을 가거나 가까운 나이조차도 가까운 나들이조차도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돈도 안 들었고 라면이랑 인스턴트랑 반찬 몇 가지에 용돈 15만원이면 거저 키운 거나 다름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키워? 이런 소리를 해요 세 번째, 제가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저랑 싸우면 항상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도 엄마랑 작은 언쟁이 있거나 엄마가 전화라도 안 받으면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닐까 걱정이 돼가지고 미칠 것 같거든요 물론 저한테는 신랑이 있긴 하지만 피를 나눈 가족은 엄마뿐인데 참고로 그 오빠라는 사람하고는 왕래를 전혀 안 해요 이런 엄마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걱정돼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고 차로 40분 거리에 사는 엄마한테 바로바로 달려가는데요 이런 모습도 신랑은 너무너무 싫대요 어렸을 때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면서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서요 근데 저는요, 이게 뭐가 도대체 왜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만 보고 사신 엄마가 저랑 싸워가지고 죽고 싶다고 하신 게 가스라이팅인 건가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결혼하기 전에 엄마의 반대가 꽤 심했어요 정확히는 반대라기보다는 제가 결혼하고 나가버리면 홀로 남으실 게 걱정돼가지고 제가 결혼 자체를 안 하길 바라셨던 거죠 신랑은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저희 시아버지는 전문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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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전문적인 시아버진가 봅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신 전형적인 엄마상이시고요 그래서 엄마가 상견례하면 주눅 뜰 것 같다고 상견례를 안 하겠다 하셨고 예식 한번 고르러 가실 때도 싫다고 하셔가지고 시어머니 혼자 가셔가지고 두 분 한복을 고르러 오셨죠 엄마가 은퇴하신 후로는 주위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고 고르던 삶을 사시면서 여러모로 많이 미축된 상태라 저는 그런 엄마가 이해가 가지만 신랑은요, 아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만 마쳐주면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엄마가 신랑이랑 평생 만날 일 없을 거라고 장모님 안 계신다 생각하고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저 이해에는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신랑도 안 보겠죠 뭐 엄마 불쌍하니까 근데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사위가 너무 좋으신가봐요 자주 만나고 싶어하고 저한테 늘 너가 신랑한테 잘해줘라 이러고 신랑 칭찬을 많이 하죠 그런데도 신랑은 자기를 좋아한다고는 생각이 안 든대요 저희 엄마가 강약약강인 사람이라서 그렇답니다 함께 살았던 남자들한테는 맞기도 하고 또 그 남자들 먹여살리면서 사셨으면서 남편 없이 혼자 사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 친구 엄마에게 집을 세뇌 주려고 하다가 금전 문제로 친구 엄마 면제를 대고 무한지고 화를 내셔가지고 그 친구랑 제가 틀어졌다는 이야기 영 끊어버렸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런 말을 해요 그지 같다고 신랑 집이 우리 집보다 상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일을 어려워해서 그런 거라면서 그런 점도 싫대요 저는요 순수하게 저희 엄마가 신랑을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 신랑이 성격이 좀 꼬인 것 같아요 그지 같아요 한평생 저만 보고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신랑도 안쓰럽게 생각해주길 바랬는데 안쓰러워하기는 커녕 싫다고 말하는 신랑한테 너무 서운하고 이제 이혼하고 싶어요 댓글 1번 야 나는 제목만 보고 느그 신랑 욕하려고 들어왔 때만 얼씨구 웬 미친 여자가 딱겠네 야 지금 당장 이혼하고 남의 집 귀한 아들님이 놔줘라 엄마의 가스라이팅이랑 비정상적 애착관계로 혼미한 정신병이 걸려가지고는 옳고 그름도 판단 못하는 주제에 그래도 지 아내라고 진심어린 옳은 말을 해주는데 그런 남의 귀한 집 아들내미한테 오해지라리야 이혼해 지금 당장 알았냐? 2번 어? 누구 신랑 입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요 신랑 말 중에 그래 뭐 여자 혼자 힘들게 키운 건 맞다 쳐도 정식 재혼도 아니고 죄다 동거남들 뿐이고 자라온 환경이 너무 그지 같다는 생각 안해봤어요? 고작 자기 홀로 되는 게 싫어가지고 다 큰 딸내미 시집 못 보는 데면 대놓고 반대하는 건 또 살다가 처음 보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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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 집 남편 생각이 참 제대로 박혀 있니 돈으로 키우긴 무슨 돈으로 키워? 장난하냐? 돈으로 키웠다는 건 말이야 진짜 말 그대로 차고 넘치게 용돈을 주고 도우미 아줌마 집에 들여가지고 살림들 다 맡기는 등등등 완전 돈으로 처발라야 맞는 말이야 그리고 뭐? 사업 수환이라고? 야 니네 엄마 남자 문제 보니까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뭐 하셨니? 4번 내가 보기엔 쓰니 신랑 통찰력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야 니네 엄마가 월 15만원 용돈으로 너를 키웠다고 생색내고 그랬냐 혹시? 너 진짜 없이 살았던 거야? 뭐요? 아니 정말로 그게 돈으로 키운 거야? 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똥개도 일주일 간식값만 15만원이 넘어! 5번 기출 변형이죠? 이렇게 조목조목 까는 내용 다 써놓고 그걸 이해하고 불쌍하다는 거 보니까 기출 맞네 맞지? 아니라고 하지마 6번 아니 지금 이 새댁이 왜 이러나? 마탱이가 간 건가? 남편이 하는 말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요? 돈으로 키웠다길래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완전 짱짱하게 돈지랄로 키운 줄 알았더니 뭐요 이게? 어? 아니 그리고 딸이 있는 집에서 외관 남자를 몇 명이나 데리고 와? 제정신인가? 또 그 중에 최악은 자기 혼자 남는 게 싫어가지고 대놓고 딸내미한테 결혼하지 말라는 거 어이고 너는 이게 정말로 딸의 행복을 바라는 엄마가 하는 행동으로 보이냐? 어이구 아래는 원본 지킴이의 달린 댓글입니다 1번 이야 여기가 여초라서 진짜 어지간한 게 아니면 남자 불쌍하다 이혼 당해라 이런 소리 안 하는데 얼마나 그지 같으면 다들 남자 인생 불쌍하니까 이혼을 하라고 하네 딸딸딸딜 부모님이 잘 키워놨더니 여자분은 우리 똥이요 발바닥에 있어 2번 어 감사해요 본문 지워지고 댓글만 있길래 대체 무슨 글인가 싶어가지고 엄청 궁금했는데 야 이거 뭐 뭐 완전 개시궁창이니 이혼 당하겠네 뭐 너 고민 안 해도 되겠다 3번 극혐 딸딸딸딸딜 아니 이럴 거면 그냥 계속 엄마랑 살지 왜 결혼을 해가지고 남의 아들까지 힘들게 하는 거요 어? 이거 뭐요? 4번 글 지우고 도망간 걸 보니까 주작이 아니었나 보네 참 안타까운 여자로구만 인생이 불쌍해 음 5번 댓글 달던 중에 본문 지워졌는데 여기 딱 걸려있구만 아이고 이거는 뭐 도망도 제대로 못 가는 거요 깔깔깔깔 이게 뭐 주작이 아니고 진짜라면 어마어마한 의전결핍의 가스라이팅의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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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어 뭐 그래 뭐 한번뿐은 인생인데 뭐 알아서 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